강서구의 내년 예산이 1조 30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04억 원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극복,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 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조 132억, 특별회계 172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2%가량 늘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 내년도는 다소 빠듯한 살림살이가 예상됩니다. 이에 강서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 구정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60.75%인 6,2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541억 원, 일반 공공행정 440억 원, 문화 및 관광 241억 원, 보건 237억 원 등의 순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일자리 사업에 17억 7천만 원, 서울 강서사랑산품권 발행 26억 원, 안전교육센터 설치에 20억 원, 노후 불량 도로 정비에 27억 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특히 구는 반복적인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업비로 재편성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광역사업과 SOC 확충 등은 각종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